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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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딜가시나 이리와 이리와 아 슬로우 야 슬로우 뭐야 이거 좋은데 이녀석들 다 뚜벅인데 전멸을 빼 요새한테 당해야겠지 속박빼면 죽어야지 에코넬 이신 이 시리는 개바르지 도망가 타탈을 빼야겠다 오! 어! 피해주고 아아악 정멸 들어왔네 안되지 안되지 아 시야에 가려져가지고 어? 안가? 안가세요? 어어? 이녀석 어? 응 안돼 영상? 이거 하나는 먹고 싶은디? 어 어 어 힐가 막바꾼 160원 이득인가 손해인가 그건 모르겠고 일단 맛있긴 하자 아 야 근데 럭스 한번도 안죽고 짐만 죽었네 그거는 럭스 어 진은 원망스러울꺼야 럭스가 많이 아 우리팀도 탱 서포터하지 이거 끌어버리면 안되겠지 어 안될거 같은데 럭스 끌죠 럭스 노플이니까 어 이건 진 아잇 럭스 노플 노플이고 자 배려가 없을때 때리는거야 지금 타타 들고있으면 어쩔건데 못치면 어쩔건데 이제 너의 불치도 AP템 나오기 시작하면 어쩔래 아 맞다 AP지 생각해보니까 아 뭐야 감절 왜 들었어 아니 이거 아기 하이템에서 이거 간거 아니었어 나 생각없이 가고있었는데 심지어 이거 아기 하이템도 아니네 하이템도 아니네 근데 AP템중에 체력을 가는게 있을거야 다 뭔가 햇 Customer 럭스는 cracked 럭스를 가자 다시 다시 다음라인 때 다시 자 다시 미진도 위에고 마침 죽여줘 죽여줘 너 죽여줘 그리고 튀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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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진 킬초 내 알파 한때면 넌 그냥 아아 쨔어 오케이 어? 용인데? 어 나 이거 잔거 같은데 이거 내가 돈이 또 들어? 복수? 그렇지 복수? 오오 이거 오마츠가 넣어도 되고 사탄은? 쨔어 야 이거 벨트꿈보를 볼 수 있는건가요? 오오 피하고 아 벨트 이게 벨트지 이야 벨트보소? 이건 예상 못했지 어떻게 예상 가는데 벨트? 멋있어 근데 아니 아니 이게 뭔데 벨트콘 뭐여 이건 아무도 반응 못해 내가 반응해 아 이거는 테이커도 아 이게 뭐야 하면서 반응할거 같은데 아니 이게 뭔 이런 놈이 다 있고 죽는 다음부턴 안타가겠지만 한 번정도 아니 뭐야 이게 아니 내 집은 이런사람이 없는데 야아 아 야 뭐해 아잇 오 하나 떴네 오오 오오오 등진 못살려 이 다섯아 시작하겠어 적을 처치했습니다 더블킬 트리플킬 쿼드락킬 아니 어깨알았어 뿅해? 우와 우와 나 안죽어 야아 요즘 멋있었다 으허허 오오오 야 야아 vibrant 야 이리 야 어어어어어어